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길이에요 물이 짜요 물이 짜요 물이 짜요 물이 짜요 물이 짜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운동을 해요?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시계가 있어요? 4번 우유를 좋아해요? 5번 어디에서 친구를 만나요? 어디에서 친구를 만나요? 6번 민수는 언제 왔어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다음 말에 이어지는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늦어서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물 좀 주세요. 5번 8번 실례합니다. 이수미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실례합니다. 이수미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이수미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이수미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이수미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몇 살이에요? 스무살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몇 살이에요? 스무살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저기에 살아요? 네, 저기 2층에 살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기에 살아요? 네, 저기 2층에 살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10번 동생이 있어요? 네, 여동생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동생이 있어요? 네, 여동생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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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저는 여름이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봄이 좋아요. 그래요? 저는 여름이 좋아요. 저는 여름이 좋아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아파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아파요.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13번 이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어디로 보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어디로 보내세요? 이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이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시청역에 어떻게 가요? 다음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세요. 시청역에 어떻게 가요? 다음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세요. 다음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세요. 다음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세요.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 상자는 어디에 놓을까요? 이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상자는 어디에 놓을까요? 이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네요. 맛디셔데요.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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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7번 오랜만에 산에 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기 보이는 강이 정말 예뻐요. 그렇지요? 다음에 또 와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랜만에 산에 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기 보이는 강이 정말 예뻐요. 그렇지요? 다음에 또 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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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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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지금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버스가 안 와요. 조금 더 기다릴까요? 너무 늦었어요. 택시를 탑시다. 다시 들으십시오. 버스가 안 와요. 조금 더 기다릴까요? 너무 늦었어요. 택시를 탑시다. 19번 ous 민수 씨, 그게 뭐예요? 내일이 동생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 선물을 샀어요. 생일 선물이 뭐예요? 동생이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공을 샀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그게 뭐예요? 내일이 동생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 선물을 샀어요. 생일 선물이 뭐예요? 동생이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공을 샀어요. 20번 민수 씨, 어디 아파요? 아니요.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왜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서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어디 아파요? 아니요.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왜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서요. 아니요.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서요. 이번 주에 시험이 있어서요. 다음 주에 시험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했다. 아버지, 우리prem이 트라이블를 샀어요. 동생은 우리가 수험이llyй어 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시험을 통해서요.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그럼요. 의문이. 우선은 사라chief이 좋지 않습니다. 잘 안되어, 21번 한국 미술관이죠? 거기 몇 시까지 해요? 평일은 오후 6시까지 열고 주말에는 오후 8시까지 엽니다. 지금 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시간 전까지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7시까지 오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 미술관이죠? 거기 몇 시까지 해요? 평일은 오후 6시까지 열고 주말에는 오후 8시까지 엽니다. 지금 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시간 전까지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7시까지 오십시오. 22번 민수 씨, 빌려준 책 다 봤어요? 아니요. 아직 다 못 봤어요. 내일 드려도 돼요? 친구한테 빌린 책이라서 오늘 저녁까지 돌려줘야 하는데. 그럼 지금 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빌려준 책 다 봤어요? 아니요. 아직 다 못 봤어요. 내일 드려도 돼요? 친구한테 빌린 책이라서 오늘 저녁까지 돌려줘야 하는데. 그럼 지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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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mr 넘 jumper comes 1 sunt 1 e2 다음을 듣고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23번 민수 씨, 이 컴퓨터 좀 봐주세요. 잘 안 돼요. 아, 이것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되네요. 정말 고마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이 컴퓨터 좀 봐주세요. 잘 안 돼요. 잠깐만요. 아, 이것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되네요. 정말 고마워요. 24번 네, 그림을 좀 배우기는 했어요. 이 장미꽃은 사진 같아요. 보통 꽃을 많이 그리세요? 네, 꽃을 좋아해서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그림 정말 잘 그렸어요. 수미 씨가 그렸어요? 네, 그림을 좀 배우기는 했어요. 이 장미꽃은 사진 같아요. 보통 꽃을 많이 그리세요? 네, 꽃을 좋아해서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미 씨는 어떤 남자를 좋아해요? 저는 요리를 잘하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좋아요. 민수 씨는요? 저하고 취미가 같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 민수 씨는 테니스를 자주 치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여자가 좋겠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는 어떤 남자를 좋아해요? 저는 요리를 잘하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좋아요. 민수 씨는요? 저하고 취미가 같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 민수 씨는 테니스를 자주 치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여자가 좋겠네요. 25번 26번 26번 27번 27번 28번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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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4층으로 오시면 예쁜 수영복을 50%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백화점에서 5만 원 이상 사신 손님들께는 선물을 드립니다. 손님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하나 백화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하나 백화점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수영복을 싸게 팝니다.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4층으로 오시면 예쁜 수영복을 50%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백화점에서 5만 원 이상 사신 손님들께는 선물을 드립니다. 손님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7번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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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족들이랑 같이 소풍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춘천에 있는 남이섬에 가보는 게 어때요? 아, 남이섬이요? 예전에 드라마에서 봤어요. 저는 작년 가을에 가보았는데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래요? 꼭 가보고 싶네요. 그런데 어떻게 가야 돼요? 광화문 앞에서 남이섬 입구까지 버스를 타고 가세요. 가족들하고 거기에서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탈 수 있는 자전거가 있는데 한 번 타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가족들이랑 같이 소풍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춘천에 있는 남이섬에 가보는 게 어때요? 아, 남이섬이요? 예전에 드라마에서 봤어요. 저는 작년 가을에 가보았는데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래요? 꼭 가보고 싶네요. 그런데 어떻게 가야 돼요? 광화문 앞에서 남이섬 입구까지 버스를 타고 가세요. 두 시간쯤 걸릴 거예요. 가족들하고 거기에서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탈 수 있는 자전거가 있는데 한 번 타보세요. 29번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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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0 30 31 30 3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